역대급 적자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장 공백이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한전사장 후보를 낙점할 예정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3에서 5배수로 추려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공훈이가 심의 후 최종 의결안 후보자를 산업부에 통보하면 한전이사회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후보자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산업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차기 한전수장으로는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전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한 적은 없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을 막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경영 혁신을 이끄는 데는 오히려 정치권 인사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차기 한전사장은 재무 개선을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사업 비리 및 한국에너지 공과대 감사 문제 등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주예린입니다.